서련님하고 중학교 동창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친합니까? 네? 친해요? 네, 친합니다. 저희 학교에 진선미가 있었어요. 진선미? 팬클럽 있었다는 소문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예뻐요. 굉장히 예쁜 얼굴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누가 진, 본인이 진. 그럼 서련이가 선? 아니요, 서련이가 진이었어요. 제가 선이었고 미는 다른 친구입니다. 누구예요? 그 미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세 명이서 춤을 되게 좋아해서 같이 춤을 추고 그랬는데 꼭 같이 데뷔를 하자 했는데 한 친구만 아쉽게 봐. 그러면 같이 어떤 춤을 많이 췄어요? 일단 카라 선배님의 미스.. 음악 빨리 걸어놔. 뭐라도 하나 해야 돼. 카라의 미스터. 음악 주세요. 음악 감사합니다. 선배님부터 똑같이 이렇게 춤을 같이 추고. 네. 그래요. 데뷔 한 다음에 서로 연락을 좀 주고 받았어요? 네, 만나서 놀Jesus 하고 «뭔 Elliott wish». 다음! plötzlich quarterback.